제2예식 다음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 김성황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9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오늘 복음은 단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식의 기본적인 정신은 절제에서 비롯합니다. 절제는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군더더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군더더기는 과한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또한 군더더기는 자신이 무엇을 진실로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군더더기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군더더기로 인해 생겨나는 무절제함인 피해 중에서 자연의 파괴는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창조 질서와 생명을 보존하는 일과 현대물질문명의 편리함을 절제로서 관리하는 일은 비단 사순 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동목이라 할 만합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 군더더기를 만들게 하는 오만과 탐욕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절제 또한 어제 복음의 키워드인 미움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의 열매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나면 본래의 것만이 남겠죠. 이는 군더더기를 없앰으로 인해서 본질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더더기를 없애는 하나의 방식인 단식은 절제의 한 형태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단식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기본적 수행에 속하는 동목이기도 합니다. 단식을 통한 절제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의 본질,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겸손의 정신으로 닦이고 절제는 식탐을 조절하는 수행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단식 또한 겸손의 시작이요. 생명사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식은 교회 안에서 수덕 실천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는 곳, 즉 은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바리사이적 실천을 경계하신 예수님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드러나는 단식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밝히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단식을 함으로써 인간은 또 다른 음식인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단식과 급륙이 지켜야 하는 규칙으로만 남는다면 안 하느니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절제로 인한 겸손을 닫고, 겸손을 통해 하느님의 뜻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또한 사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 김성왕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성왕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